우리가 지금 밟고 다니는 곳은 바로 땅입니다. 우리가 땅을 다른 말로 지각이라 하지요. 그런데 지각구조론이 아니라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판과 지각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우선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판구조론이 나오게 된 것은 얼마 전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그저께가 아니라 얼마 전이라고 해서 2년 전? 아니야. 그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에 나온 하나의 이론이 바로 판구조론입니다. 1912년이었습니다. 베게너라는 과학자가 있었지요. 그 베게너라는 과학자가 세계지도를 자르다가 오마이갓! 이라는 외침을 합니다. 왜? 남아메리카의 동부와 아프리카의 서부에서 해안선이 일치하는 놀라운,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. 그러면서 베게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옛날에 대륙은 하나였던 거 아니야? 대륙은 하나였는데 대륙이 계속 쭉쭉 쪼개진 거 아니야? 즉 대륙은 이동하고 있는 거 아니야? 라는 가설에 의해서 얘들아 탐험을 떠나게 됩니다. 1912년 베게너라는 과학자 이름도 얘들아 굉장히 잠버릇이 안 좋았던 과학자 같아요. 자꾸 베게를 발로 차고 자니까 걔 엄마가 이제 베게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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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은 이갈지마 이를 두두두둑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. 그죠? 잠잘 때 두두둑두둑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. 그죠? 잠잘 때 어우 나 잠잘 때 이가 내려나 눈 뜨고 자는 게 제일 무서워. 그지 않아? 잠잘 때 눈 뜨고 자는 애 상풍이가 약간 눈을 뜨고 자요. 그런데 옛날에 선생님이 이렇게 눈 뜨고 자고 있잖아? 우리 엄마가 자꾸 나한테 말을 걸었어요. 왜? 안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. 학교 다닐 때 되게 좋았어요. 왜? 걸리진 않아요? 자 이런 베게너라는 과학자가 사실 이 대륙이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탐험을 떠납니다. 그러다가 이 베게너가 실종이 돼요. 자 여하튼 베게너의 이 대륙이동설의 증거부터 하나씩 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. 증거 자 대륙은 하나였어. 대륙은 하나였다. 대륙은 언제 하나였냐면 고생대 말에 고생대 말에 대륙은 하나였다. 큰 하나의 그 덩어리인 그 대륙을 우리가 바로 무엇이라고 그래? 판개아라고 하는 거야. 판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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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집이 있었습니다. 슈퍼집에 애들아 할머니랑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아줌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애미야 그거 설탕 판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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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찌 미안 자 그래서 판개야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대륙이 이동했다는 것이죠. 첫 번째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메리카 아메리카의 동부와 아프리카의 서부가 해안선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. 해안선이 일치하네. 어머나 딱 떨어져 맞아. 되니 테트리스처럼 딱 떨어져 맞는 거야. 딱 떨어져 맞는 거야. 해안선이 딱 일치하는 거야. 어라 얘네들 하나였네. 또 하나 빙하의 이동 흔적이 일치합니다. 빙하의 이동 흔적. 자 우리가 지구가 있었어요. 지구의 적도는요. 매우 뜨겁습니다. 그런데 지구 적도 지방에 있는 대륙의 세들아 이 뜨거운 지역에서 빙하의 흔적이 발견된 거야. 그럼 말이 되니 이 뜨거운 적도 지방에서 왜 빙하가 웬말 적도에 눈이 내렸다는 것이잖아. 그치? 웬말? 아니요. 남극 지역 쪽에 아래쪽에 있었다는 것이죠. 즉 이렇게 여러 개의 대륙이 빙하의 이동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. 대륙은 하나였고 대륙은 이동했다는 것이지요. 빙하의 이동 흔적. 세 번째 고생물의 화석의 분포. 옛날 생물의 화석이 얘들아 분포가 일치한다는 거야. 여기서 어떤 화석이 있었습니다. 여기서 어떤 화석이 있었습니다. 근데 여기 있는 화석이 얘들아 즉 생물체들이 여기서 살다가 갑자기 야 여기서 이제 먹금 못 살겠어 드러워서 못 살겠어 진짜 야 저쪽 대륙으로 이동해 가지고 막 아 이 큰 바다를 아 이렇게 헤엄쳐 갔을까요. 대륙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. 이런 고생물 화석의 분포가 일치하고 마지막 지질 구조의 연속성. 지질 구조가 연속적이라는 것입니다. 여기에 산맥과 여기에 산맥이 얘들아 지질 구조가 일치 일치하다는 거야. 즉 대륙은 하나였다 라는 증거가 되지요. 이렇게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있었습니다. 대륙은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과학자들 모아놓고 백예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. 백예노는 원래 해양기사각자였어요. 과학자들이 모아놓고 야 내가 얘들아 진짜 내가 뜨끈뜨끈한 과학적 이슈를 하나 얘기해줄게. 자 봐봐 얘들아 대륙은 하나였다. 과학자들이 웅성웅성웅성 걸었습니다.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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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증거를 알려줄게. 해안선이 일치하죠. 빙하의 이동 흔적이 일치하죠. 고생물 화석의 분포가 일치하고 지질 구조의 연속성 일치해. 이거 봐 대륙은 하나였어. 그러니까 갑자기 용자 용기 있는 자의 과학자가 딱 손을 듭니다. 그렇다면 대륙은 왜 이동하는 것입니까? 갑자기 백예노가 또 한 번 외칩니다. 어떻게? 오마이걸 이게 해류 때문일까요? 이게 도대체 왜 움직이는 걸까요? 바로 대륙 이동의 원동력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. 이게 한계야 한계 설명할 수가 없었다 이거야. ERO 8 9 13 13 13 16 감사합니다.